OK, GNU AA21 시작해볼까요? DIG OK, 그래서 하나, 셋, 둘 D는? D I는 뭐 중에? I, E, O 중에 E E, G는 뭐 중에? G, G 라 했죠? G, D 중에 G 합쳐서 DIG 그래서 소리 DIG 쓰는 법 DIG 이 시험이 저기 있어 왜? 이 시험이 저기 있다고 소리 DIG 뭐? 저기 패드 뒤에 철방색이 본 적 없으세요? 본 적 없습니다 OK, 소리 LIP LIP 하나, 셋, 하나 L은? I는 뭐 중에? E E E P는? 합쳐서 LIP LIP OK, GNU는 이거 시험지에 틀린게 너무 많으니까 고쳐서 올거야 1대1 끝나자마자 OK, 소리 LIP LIP 쓰는 법 L L I P 소리 L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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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F F F joining Abend F F F F US F F F Thin 맞든 틀리든 그럴땐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읽는게 중요해 근데 얘는 무슨소리? 클립 오케이 둘 하나 셋 C는 뭐? 중에서 중에서 L은 O I는 뭐 중에서? E 중에서? E P는? 합쳐서? 클립 됐습니까? 클립 선생님 여기 있는 I는 이 소리 같대 안나니까 당연하다고 오 눈치챘네 오케이 소리 클립 쓰는 법? C E L I P 소리 클립 클립 오케이 소리 pig 하나 셋 둘 P는? I는 뭐 중에서? IE 중에서? I E E G는 뭐 중에서? G G G G G G G G 소리 pig Tid 소리 pig 쓰는 법? I G 소리 pig Tid K K G G G P P P G G P P P P-I-I-N 소리? PIN PIN 소리? PIN O- kingdom O- PIN Dish PIN PIN O- 그가 무슨 소리 난다? pH가 무슨 소리 난다? SH는 까먹었어 응? 까먹었어 pH는 뭐였어? pH는 뭐였어? pH요? 응 pH는 F하고 똑같은 CH는 CH요? 치킨 할 때 치 치읓 SH는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SH는 SH pH는 F CH는 CH 그럼 얘가 뭐 되겠어? 여기 나오는 아이가 어? 그래서 SHIT 뭐라고요? SHIT 그래서 이건 둘 하나지만 합쳐서 하나 셋 하나 SH는 SH I는 뭐 중에? E E P는 합쳐서 SHIT SHIT OK 소리 SH 쓰는 법? 어? SH 그 다음에 I P 소리 SHIP SHIP OK 소리 O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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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this picture D D D O M 아 B네? B 아니에요? 이건 뭐야? Q 그래서 소리는? Big Big 하나, 셋, 둘 그래서 B는? I는 뭐 중에? G는 뭐 중에? 중에 중에 합쳐서? Big Big 소리? Big 쓰는 법? I G 시험지 지금 바로 고쳐주세요 예은이 다 고쳤니?